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골로세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언약 성취의 응답을 누립시다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할 텐데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리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성취하는 새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 언약 받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르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매주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언약으로 잡기만 하면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요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약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전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년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12월 26일자 주보로 보시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원단 메시지 제목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능하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 원단 메시지 제목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또 길어요 그래서 지난주일 주보 원단 메시지 나와 있는 것 없애버리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 벽에 붙여 놓으시고요 계속해서 지난 원단 메시지 나에게 주신 원약이 무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요 똑같은 응답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 모든 원단 메시지 내용은 주보로 대신하고요 이 시간은 네 가지 메시지의 제목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작년에 주신 원단 메시지죠 2021년도 원단 메시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여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입을 열고 기도의 입을 열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로 종결이 되고 새해는 믿음의 입을 기도의 입을 안 열어도 되는가 작년과 마찬가지로요 지금도 새해 한 해 동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2021년 송년예배죠 송년예배 때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란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24기도 또 상생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운 일이 있죠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참된 즐거움이 아닌 어떤 고난스러운 고통스럽고 힘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단 메시지죠 2022년도 원단 메시지가 바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린 그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출발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37 플랫폼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또 헌당 경제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본당 헌당을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굳세게 할지어다 믿음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2장 19절에서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부터는 언제부터입니까? 이 원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원약으로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요 정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본당 헌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신 신념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으로 이어오는 새해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답을 얻은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응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 속에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성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내가 그 주신 말씀 이루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가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요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75세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요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다고 한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또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또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시는 신구약 성경으로 전부 종료가 되어졌어요 더 이상 계시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님의 조명 아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언약이라 믿음으로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365일 내내 하나님의 응답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본당 헌당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언약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본당 헌당의 언약입니다 본당 헌당의 언약 오늘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새해 첫 번 이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한 해 동안 우리가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서 응답 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을 내게 주셨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언약으로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재건의 미션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미션을 언약으로 잡고 또 이렇게 성취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형편이 어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삶이 말이 아니었죠 쉽게 말하면요 먹고 살기도 어려웠잖아요 이런 상황에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 아무리 결단을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15년간이나 성전재건하는 일이 중단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성전재건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형편이 나아졌을 때 성전재건하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포로에서 돌아오고 또 삶이 말이 아닌 가운데 또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힌 이런 가운데서 다시금 성전재건하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이것은 마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본당 헌당의 미션을 주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뭡니까 오직 본당 헌당이에요 본당 헌당을 위해서는 100억의 헌금이 필요한다고 했잖아요 이 헌금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집중을 해서 드려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본당 헌당 제대로 이뤄드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원단 메시지 때부터 또 신년 첫 주일 메시지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본당 헌당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원약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은 이 본당 헌당의 이 원약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출발점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대살롱의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문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본당 헌당과 라스처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본당 헌당 라스천 이것은 구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시는 언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당 헌당과 라스천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역사하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했어요 사도바울은 보금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였잖아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글소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사도바울처럼 본당 헌당을 위한 헌신과 헌금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글소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단위 목사님이 강단 메시지 때요 이 시대의 순교는 헌금이다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일제시대 때나 또 6.25 때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없기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드물죠 드물어요 저는 어릴 때 일제의 순교자들 일제 때의 순교자들 또 6.25 때의 순교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야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힘들구나 굉장히 어렵구나 어쩌다 보면 또 문제가 닥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한편으로는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요 그런 순교의 날은 또 순교를 당할 만큼의 어려운 그런 문제와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문제나 사건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본당헌당 라스천 정말 이 시대의 순교는 본당헌당하는 것 이 시대의 순교하는 것은 바로 라스천에 헌신하는 것이라는 그런 중심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원약으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요 단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중직자들 또 교육자들 또 모든 성도들을 하나가 되도록 먼저 인도해 주셨어요 단임 목사님의 뜻만이 아니라 중직자들의 계획만이 아니라 또 교육자들이나 일부 성도들의 뜻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중심이 본당헌당 라스천 여기에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본당헌당을 통해서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본당헌당을 위해서 중심을 모아서 라스천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학계에서 1장 8절입니다 원단 메시지를 듣고 학계에서 성경을 계속 읽어봤어요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미션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라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임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 성전을 통해서 함께하고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본당 헌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본당을 헌당하라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본당 헌당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명하신 하나님이요 이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학계서 1장 1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총독 스루파벨과 대제상 여수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당 헌당을 위해서 먼저 감동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된 마음이 라스천으로 묶어질 때에 본당 헌당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스천, 쉬운 일이 아니죠 라스천, 하나님의 천명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천명이 뭐냐 본당 헌당을 위해서 천만 원 헌금 드리는 성도가 천명이 이렇게 힘을 합하게 될 때 본당을 헌당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라스천 얼마든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목사님 라스천 할 수 있도록 라스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문자가 왔어요 라스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런 문자는 제가 처음 받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받은 내용입니다만 뭐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생업의 문제 때문에 기도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라스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런 문자는 처음 받았어요 이미 이 권사님은 라스천에 대한 헌금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이 주어진 거예요 원약을 이미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천만 원이 손에 쥐어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기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달라 중복 기도해 달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미 그 마음을 이미 다 받았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에게 받아야 될 축복이 있으면 다 쏟아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당 헌당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원약으로 잡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힘찬 격려의 말씀을 주셨죠 학계에서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룩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 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하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수룩바베라 여호수하야 모든 백성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게 이 이름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또 본당 헌당을 언약으로 잡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언약을 잡고 힘차게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한 푼도 없어도 백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이 아니라 십만 원도 만 원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언약을 잡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본당 헌당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원약으로 잡으시고요 본당 헌당의 원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당 헌당의 응답입니다 사도와 오른 본문에서요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보이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하여서 직분을 가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본당 헌당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 또 모든 직분자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권사님 라스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게 주신 직분 본당 헌당의 사명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으면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면 돼요 우리는 믿음 가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했어요 내게 주신 물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게 주신 건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약 따라 나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나스천에 결단을 하고 실천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당을 성전을 재건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재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학교에서 2장 7절 8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요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요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보배라는 말은 사모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배 사모하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본당 헌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용이 뭡니까 전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배가 또 우리가 사모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먼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나스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원단 메시지입니다 학계에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 나아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당 헌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지만은 나스천에 동참한 우리 성도 개개인과 가정에도 더 큰 영광의 응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 증거로 우리는 예수사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또 어떤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약 안에서 우리의 참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사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당 헌당의 언약을 잡고 나스천의 언약으로 잡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당 헌당을 언약으로 잡고 나스천을 이렇게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삶에도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학계에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요하의 성전 지대를 쌌던 날부터 기억하여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남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근을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본당, 혼당을 중심에 두고 라스천에 동참하겠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언제입니까? 바로 이 원약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이 시간부터 라스천을 결단하는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했는데요 그 오늘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혼당에 대한 결단 라스천에 대한 결단 그 중심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내 주머니에 있는 그 주머니 사정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라스천을 결단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라스천 드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드리고도 남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본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엊그제 같은데요 엊그제 같은데 작년부터 시작했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정도인데 20년이 지났어요 만 20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쭉 교회를 섬기면서요 성도들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문화센터 본당 헌당을 계속해서 건축해 왔잖아요 그때마다 중심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했겠죠 그런데 한 번도 1억이나 천만 원, 백만 원 통장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번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린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헌금 이야기가 있게 되면 혼신에 될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요 또 믿음으로 작정을 하고 방법은 은행 찾아갔죠 기도한 용사 헌금을 드리면서도 은행 통해 가지고 도움받고 이렇게 해서 드리고 또 나눠서 드리고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하나님 먼저 드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올해는 라스천에 대한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본당 헌당을 위해서 라스천 마지막이다 본당 헌당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천만 원씩 헌금을 드리자 말씀이 주어졌는데 개혁은 작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개혁을 해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본당 헌당을 위해서 라스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먼저 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요 하나님이 라스천 드릴 수 있도록 헌금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일 날 즉시로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통장이 들어있는 것을 드려본 적이 없었는데 라스천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라스천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그 준비를 하나님이 주셔서 지난주일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요 천만 원을 드리고 또 1억을 드리고 10억을 드리고 드리게 되면 드린 만큼 내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드린 것 이상의 응답을 주세요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까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집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았잖아요 여기 올 때만 해도요 전에 구 본당 5층에서 생활하면서요 5층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 7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예요 한 번은 쌀을 이렇게 시켰더니만 쌀을 배달해 오신 분이 쌀푸대를 짊어지고 올라왔어요 여기가 무슨 5층이에요 7층도 넘어요 그랬어요 쌀푸대를 팍 나와버렸는데 쌀푸대가 터졌어요 쌀푸대가 터졌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그만큼 높은 게 사실인데 7층에 살면서요 집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방암 수술을 했고 뇌경색으로 오른쪽 수족이 마비가 되어지고 또 온화가 마비가 되어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대로 잘 걷지를 못하고 말이 온을 했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힘을 얻고 힘을 얻게 되어지니까 건강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 이후에 완치 판정 암 완치 판정도 나고요 지금도 같이 왔는데 제가 옷고 온 게 아니라 집사람이 걸어서 왔어요 건강을 주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더 이상 돈 들어갈 길을 돈 들어갈 그런 문제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이라도요 집사람이 휠체를 타고 다니고 또 병석에 있다 그런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격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토요 핵심 집회 때 이제 코로나 상황 이전 이야기죠 가끔 보면 장애자 속에 의정부 쪽에서 오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사모님을 실제에 태워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목사님도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요 만약에 내가 저렇게 휠체어로 집사람을 태워 다니면서 사격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원약으로 잡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재건 또 우리에게는 본당헌당 여기에 중심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응답 또 건강의 축복 삶의 모든 부분들을 살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당헌당을 통해서 라스천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성전건축의 주역인 이 스루파벨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학계에서 2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레 아들 내종 수루파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수루파벨에게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22장 24절에 보니까 인장 반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반지 저도 조그만 반지를 하나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만 이 반지는 장신구에 불과하죠 그런데 고대에서는요 이 반지에 도장을 같이 이렇게 붙여있는 거예요 도장을 새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계약이나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학회서에는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의 주역인 이 수루파벨을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감도장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아 인감이 없으시구나 중요한 도장 특히 인감도장 집 사고 팔고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서 도장을 또 찍어줘야 하잖아요 중요한 도장 함부로 두질 않죠 아이들이 쉽게 만질 수 있는 곳에 두질 않잖아요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곳에 두질 않잖아요 저도 보니까 지난번에 유리월드 인감도장이 필요해서 찾으니까요 깊숙한 서랍 안에 집사람이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일수록 중요한 도장일수록 이렇게 귀중하게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하는 이 수루파벨에게 너는 나의 도장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당 혼당을 결정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장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왼손 한번 전문 한번 들어볼까요 인상이 없나요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의 손에 반지가 끼어진 것 반지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손에 끼어진 도장처럼 여기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무슨 보증이요? 너는 나의 도장이라는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장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으로서 라스천을 결단하고요 언약을 성취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장으로서 라스천이 있는Thomas 하나님의 도장으로서 라스천 breath